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운TV 회원님들 중에서 수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이 또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H&B 이노베이션 지금 계속 제 좋다. 지금 누를 때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신 분이 있는데 지금 투자해가지고 오래 안 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나? 한 달 정도 걸린 상황이죠. 1억 3천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한 달에 1억 3천 정도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억 3천 정도 수익이 나는 것은 괜찮다. 58%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저는 거짓말 같은 거 안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1시 55분. 좀 전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저는 이런 거 볼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고 정말로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고 실행을 해주셔서 수익을 크게 만들어 가시는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렇게 많이 수익을 내주셔서 H&B 이노베이션 믿고 배팅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다 올리지는 않고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분은 또 이렇게 올려주시죠. 1억 2천 7백 13만 천 2백 9십 2원 수익률이 58%입니다. 58% 엄청나죠? 제가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억 2천 정말로 정말 너무나도 축하할 일이죠. 1억 2천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돈은 움직여야 되죠. 어디 쪽으로 대주주가 움직이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실행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갈리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서 무려 50 몇 프로입니까 이거 58% 수익입니다. 58% 계속 믿고 투자를 한 거죠. 계속 된다 된다 해서 계속 사모으고 사모으고 아주 많이 사모은 거죠. 사모아서 일단은 수익을 58% 1억 3천 가까이 1억 2천 7백이죠. 1억 3천 가까이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HLB를 묶여있어가지고 저런 수익을 만들기가 좀 어렵겠죠. 58% 수익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여기 주식을 팔아가지고 이동을 한 곳이 HLB 이노베이션인데 따라가야죠. 당연히 그러면 따라가야 됩니다. 하루이틀 이렇게 얘가 잘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붙어 있어봤자 돈이 얼마 안 되겠죠. 여기에서 돈이 진짜 될 것 같으면 진양훈 회장하고 진인의사가 정신 나갔습니까? 이거 유증 다 받으면 되지. 이거 다 팔고 움직인 곳이 여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세력이 한번 작업을 걸 거다 라는 게 딱 각이 나오죠. 각이 나온다. 그러니까 HLB는 철저하게 세력주들이다. 세력에 그리고 오늘 일가하고 세력들 HLB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고서 어떻게 진인의사가 HLB 글로벌에서 9배 정도 900%죠. 900% 수익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어렵겠죠. 어렵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믿고 투자하고 이렇게 아주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흐름이 나왔지만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니까 될만한 기업에서는 되는 거죠. 될만한 기업에서는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수익이 나고 있다. 너무나도 좋습니다. SKI테크 에서도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 안 좋은 장에서도 SKI테크 시나리오가 확실했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단타를 쳐도 된다고 있습니다. 단타 쳐도 됩니다. 시나리오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철비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가나맨디 승신청 으로 주가를 이렇게 크게 올려주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제대로 잘 탈출 해야 됩니다. 잘 탈출 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올려줄지 모르겠지만 4월달에는 지금 이게 제가 계속 찝찝한 것은 배당이 있기 때문에 배당을 어차피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세력대의 입장에서는 이걸 올려서 배당을 계속 물량을 다 받아서 올려줄 거냐 그렇게 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인데이 승신청 5월달이면 5월 말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근데 5월달에 안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번 짓눌렀다가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 카티 소식이 좋은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HM이노베이션은 내일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버리면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들겠죠.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는 겁니다. 세력들이 자기들끼리만 해먹겠다. 건들지 마라. 이런 거죠. 건들지 마라. 자기들 우리끼리만 해먹겠습니다. 개인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그냥 HLB나 가만히 붙들고 있었어요.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해서 자기들은 여기에서 계속 매집해가지고 엄청나게 HLB 세력들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고 사서 밀어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진양근 회장과 진인 회사가 아주 몰빵을 한 그런 상황인데 시총이 2600원 밖에 안되니까 얼마나 많이 올리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 진짜 대박은 어디서 나냐 여기서 나지 않습니다. HLB에서 HLB는 시총이 아주 크죠. 4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얘는 지금 성과를 보여야 되는 입장입니다. 시총으로 봤을 때 그런데 HLB 이노베이션은 성과 같은 필요 없습니다. 꼴랑 2600억이기 때문에 지금 카티 성과가 나오고 있죠. FD입니다. 무려 FDA 패스트트랙 지정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이런 소식에다가 이제 임상의상 진행한다라는 소식이 나올 겁니다. 3월달까지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 소식이 안 나왔죠. 그럼 패스트트랙으로 상 쳤다. 그럼 계속 올릴 수 있는 재료가 있죠. 임상의상 곧 있으면 들어갈 거다. 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완전히 또 날려버리겠죠. HLB가 기업을 인수해서 제대로 크게 한탕 해먹자는 기업은 없습니다. 노터스같이 큰 변화가 없는 기업도 무증이라는 거 가지고도 이렇게 해먹어 버리는데 얘는 엄청난 변화죠. 이렇게 해서 3천원에서 3만 7천원 가였죠. 무증으로 얘는 지금 스토리가 반도체 기업은 반도체 기업대로 이제 돈을 버는 쪽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좋아질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HB 이노베이션 카트 치료제 결국은 이 지분이 HB 자기 가지고 지분 그리고 HB가 들고 지분 이 지분을 HB 이노베이션 다 넘길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표는 이제 브라이언 킴이 대표로 들어와서 이끌게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베리스모 그 자체라고 봅니다. 베리스모 자체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HB 같은 경우에는 간암성신층을 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재료소멸이 되는 겁니다. 재료소멸 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주가를 계속 밀고 올라갈 만한 재료를 뿌리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세력들이 이쪽으로 넘어서 돈을 계속 벌어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이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로 돈을 움직여서 수익을 극대화 할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 웬만해서는 크게 실패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도 이제 제약은 또 강한 모습 보이는데 베리스노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가지고 얘는 그래도 이제 겨까지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또 한 번 해먹을 수 있겠다. 하고 하는 거고 에이철이 집은 집은 뭐 있긴 하죠. 근데 얘는 얼마 없습니다. 시총이 아주 큰 상황이다 보니까 크게 또 강한 모습을 크게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 에이철이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올려 주는 흐름이 나와 주면 수익 실현을 차익 실현을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은 좋긴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얘가 상한값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얘를 이쪽에서 조금 또 한탕 해먹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또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지금 얘는 좀 좋고 올라가니까 이제 헤비도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지만 그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지금 추세는 좀 괜찮은 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헤비는 무거워서 세게 올라가기가 조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